아쿠엘 와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상하 아쿠엘입니다 가볼까? 엄청 설렌다 위에도 있어 대박 우와 세상에 메기인가 저? 메기? 우와 대박 안녕 안녕 해파리 갤러리? 우와 다리가 엄청 길다 빛나라 해파리를 잡아야 해 이건 뭐지? 메기야 펭귄 설명해줄게 아기펭귄을 보면 목에 줄무늬가 없지 자 여기 얼음펭귄 봐봐 목에 줄무늬가 있지? 네 지금부터 우리 아기펭귄을 한번 찾아보는거야 자 가보자 아기펭귄 어디있지? 어 저게 아기펭귄이다 어 그랬네 저기 아기펭귄인데 저기 자 짠 짠 고마워 우와 진짜 빠르다 아우 진짜 귀여워 무엇을 먹는것인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 이거 무슨소리지? 뭐 먹는소리지 이게? 안녕하세요 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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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저저런거 같다 이거 혹시 뭔지 알아? 병아리 펭귄알 펭귄알 이 안에서 온도를 맞춰줘야지 아기 펭귄이 된대 아 맞아요 이거 껍질 깨고 나오는거 봤으면 좋겠다 저기다 아 저렇게 되는거야 저게? 더웠다 우와 더 있어 우와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우와 우와 기다린거다 오 2m다 2m 엄청 잘 먹는다 여기 있다 또 왔다 또 왔다 우와 무는거 봐 우와 잘 먹는다 그치 어? 어? 되겠다 어? 우와 진짜 크다 야 저기 위에 저거기 봐봐 저거기가 자꾸 돼있어 우와 커가 네 네 네 네 네 자 상아 색칠할건데 상아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? 이빨 이빨 한번 그려볼까?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눈 한번 그려볼까 이번에 자 이거 말고 또 다른색 볼까 우리?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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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우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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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땠어? 너무 좋아 그치? 우리 다음에 또 볼까? 예스! 좋았어